이 부분은 허블인데 아마 요즘 세상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천문학이건 무슨 물리학이건 가장 친숙한 과학자 이름을 한 3명을 대봐라 그러면 아마도 허블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20세기 전반에는 아마 허블을 잘 몰랐고 그때는 그냥 아인슈타인, 큐리, 뉴턴 대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아인슈타인보다 허블이 더 유명할지도 몰라요 허블로 주마원경 찍어낸 사진은 신문에 가끔 나고 그 허블인데 이 분이 워낙은 변호사예요 사실 옥스포드 대학에 유학을 가서 법률 공부하고 교육을 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도 보고 변호사도 개업을 해봤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시카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귀국했는데 그때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보유한 천문대가 캘리포니아 주, 윌슨산에 지어지고 그때 소장님이 해일이 오라고 불러가지고 지금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누구나 그래 진짜 그 right time, right place이 중요해요 내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냐 그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려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그냥 올해 학생이고 운동만능 선수고 그래서 또 로즈상 학생이 됐고 귀국했더니 해일이 소장님이 내가 제일 쓸만하다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이분은 특별히 지금 안드로메다 소문에 왠지 몰라도 끌렸어요 안드로메다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우리 나라에 있는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안드로메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일이 아까 리뷰트도 참 따분하고 참 지겨운 일인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주 산 꼭대기에서 아주 춥고 밤에 남들 다 자고 이럴 때 별을 관찰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이 망원경의 렌즈의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불 피우고 커피 마시고 이러면 안 돼 아주 추운데 그냥 공털 잠바이 있고 외투 입고 허허풀면서 저걸 끈질게 더구나 멀리 있는 별을 찍으려면 사진을 장시간 노출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노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망원경을 딱 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거기다 딱 맞춰야 돼요 방향을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이거 다 하는데 그때는 그게 또 안 돼요 수동으로 그걸 다 보면서 맞춰가면서 굉장히 아주 지루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 작업을 열심히 또 하는 거예요 하다가 1923년에 아주 중요한 발견하는데 여기 보세요 1923년 10월 6일 날짜가 적혀 있고 중요한 거는 요비열이 아니고요 요거는 우리 은하에 있는 비교적 우리 가까운 별이에요 중간에 있는 별이에요 이렇게 찍힌 거고 중요한 별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막대 바가 있죠 바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점이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변광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VAR 느낌표를 탁 쳤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처음에는 N이라고 썼어 노바 노바는 그냥 처음 생긴 별이에요 태어난 신성이에요 신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주위 앞뒤 날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다가 새로 생기면 신성인데 그 과거를 쭉 가서 보니까 거기에 별이 있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밝았다 어두웠다 한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이게 변광성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변광성이 주위가 길었을까 짧았을까 하고 여기서 봤을 때 허블이 봤을 때 겉보기 밝기가 낮았을까 높았을까 이런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힌트는 뭐예요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에 속한 무슨 이상한 천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또 하나의 은하라는 얘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건 요즘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식으로 볼 때 250만 광년에 있어요 이게 지금 10만이고 250만이면 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 우리 은하가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은하인 거예요 지금 그걸 처음 찾아낸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23년에 아직 90년도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저 변광성이 주기가 길었겠어요 짧았겠어요 또 겉보기 밝기는 어땠을까 지명해요 하나만 어떻게 생각해 일단 안드로메다가 나가 안드로메다가 오케이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은하 밖에 있다고 현재 밝혀져 있으니까 변광성의 주기는 아마 길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 밝기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을 거고 그에 반해서 겉보기 밝기가 낮아야지 실제로 그 두 밝기를 비교했을 때 안드로메다 은하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판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죠 이제 거리를 250만 알고서 한 번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조금 같은 얘기지만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허블은 일단 관측을 하는 거예요 쟀어요 쟀더니 이 주기가 31일로 나왔어요 상당히 긴 거예요 주기가 길구나 그러면 상당히 빛을 많이 낸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겉보기 밝기는 보다시피 이게 겉보기 밝기가 높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낮잖아요 보일락 말락 하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장시간 노출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허블이 처음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한 100만 광리로 나왔어요 100만 100만만 돼도 벌써 이거에 10배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보정을 하고 나니까 한 250만 광량 보정이라는 게 뭐냐면 은하와 은하 사이에도 또 별과 별 사이에도 이 빛을 차단하는 먼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감안을 해야 돼요 감안하고 나면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1923년에 처음으로 우리 은하 말고 또 하나 은하가 있다는 게 확실히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전에 크롤티스 1920년에는 그걸 잘 몰라요 거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나선 은하가 상당히 멀 것 같다 가깝다 하면 추측에 불과하고 처음으로 거리를 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거리를 어떻게 쟀어요? 연주시차로 쟀을까요? 아니죠? 연주시차로는 택도 없어요 변광수원 가지고 쟀 거예요 이거 중요하고 260만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은하와 마찬가지로 녀석에 별이 천억 개 단위로 있어요 2천억이라고 해도 단위가 천억 개 단위예요 10에 몇 승이에요? 천억이면? 14승 그런데 지금 은하가 두 개 있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둘로 끝나지 않겠죠 사방으로 보다 보니까 둘, 셋, 넷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우주의 거의 끝까지 봤는데 보니까 결국은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 이런 은하 대표적인 은하들이 한 천억 개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결론이에요 그럼 천억 곱하기 천억이 얼마예요? 천억이... 아, 내가 11승이죠 9승 빌리언이 100억, 천억이니까 11승 곱하기 11승 그러면 적어도 10에 22승 요즘에 최근 값은 23승이라고 그래요 3 곱하기 23승 그런데 대충 비슷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이거예요 하나인 줄 알았다가 하나는 아니다, 둘이다 그냥 둘에서 셋, 넷, 사방으로 이제는 끝까지, 거의 끝까지 봤더니 한 천억 곱하기 천억 출발이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오늘 마지막 사진 같은데 항상 내가 궁금했어요 그 유명한, 허불이 발견한 그 유명한 변광성이 도대체 안드로메다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최근에 나사에서 나온 Astronomy Picture of the Day 사이트에 나온 사진에 보니까 11년 7월, 1월 이내 이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인데 여기 이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허불이 찍어낸 유명한 사진 그게 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표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안드로메다 거리를 쟀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합시다 아까 연주시차로 쟤 수 있는 한계는 뭐 때문에 온다고 그랬죠 기꺼되야 백광년 단위인데 그때 한계는 각도였어요 그렇죠 각도였어요 여러분 이 변광성으로 거리를 쟤 수 있는 그 한계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뭐 많이 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에 한 철억 개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변광성이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물론 뭐 수백 수천 개가 있을까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 별 하나를 찾아야만 그 별을 넣고 주기를 우리가 논할 수 있지 안드로메다 전체에서 오는 빛 그걸 가지고서 그런 얘기하기 곤란하겠죠 변광성으로 거리를 쟤 때 한계는 우리가 단일 하나의 별 하나의 별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까 250만 광년 경우에는 뭐 틀림없이 거대한 망원경 가지고 확대 확대해서 보니까 하나의 별을 잡아냈던 얘기고 그러면 천만 광년은 될까 허블 시대 허블이 살고 있을 때는 천만 광년 2천만 뭐 한계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이 또 그 다음에 한 두 배가 더 커져요 더 멀리 멀리 보는데 아무리 그렇게 망원경이 좋아도 아주 멀리 있는 건 예컨대 여러분 1억 광년쯤 되면 어때요 1억 광년 1억 년 빛의 적도로 그 거리에는 하나의 별이 보일까 이러면 상당히 의미 그쯤 되면 저렇게 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는 제가 그냥 하나의 점은 같이 보이지 가까이 있는 별 같고 그 놈하고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한계가 결국 하나의 별을 보느냐인데 역시 이것도 지구상에서 보는 건 한계가 있고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가장 멀리는 병광성의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이거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내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한 1억 광년까지 봤어요 1억 광년 거리에서 병광성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1억하고 그러면 아까 백만 아니죠 연주시장 그걸 우리가 해서 천이라고 천하고 1억은 몇 배 차이에요 재죠? 몇 배 차인가 1억은 10의 8승이고 천은 10만 배 차이잖아요 10만 배 그러니까 이 리비트의 업적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잴 수 있는 한계가 이게 10만 배으로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리비트의 업적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질문이 아니 그러면 1억 광년 이상은 또 어떻게 될 거냐 1억 광년 밖에는 뭐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1억 광년 밖에는 또 있죠 어디까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인간이 모든 좋은 망원경 가지고 허블 우주 망원경 가지고 어느 거리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주의 나이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온 거리 그거겠죠? 이게 130억 광년 정도예요 130억 그러면 1억은 지금 130억에 또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나머지 99%는 지금 못 재는 거예요 나머지 허리는 어떻게 재느냐 이게 이제 요담 시간에 할 문제고 그거는 이제 미리 던져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도 하나는 변광성이 된 게 그런데 왜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러냐 또 왜? 왜 주위가 긴 놈이 밝으냐 이런 중요한 질문이 있고 그건 오늘 당하기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 하여튼 염두에 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남은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또 하나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 오늘 한 것 중에서요 아주 핵심 이거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질문인데 이제 아직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뭔가 그 소위 미싱 링크가 있죠 리비트가 관찰한 거하고 허블이 안드로메다에 거울을 잰 거 사이에 뭔가 중요한 하나 뭐가 빠져 있어요 거기에 있어 줘야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자 리비트가 한 얘기 요즘에는 리비트의 법칙이라고도 그래요 인터넷 가서 리비트 로그러면 다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제 허블의 법칙 그런 식으로 뉴턴의 법칙 식으로 엄격한 법칙이라고까지는 소위 소문학계에서는 그런 말을 안 쓰고 대개 주기광도의 관계 리비트가 발견한 주기와 광도의 관계로 얘기하는데 그 광도를 이용해서 아까 안드로메다 리비트가 아니야 서리 허블이 그 백만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백만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직접 나올 수가 있어요 중간에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요 리비트가 얘기한 거는 주기와 광도 간에 그 광도를 우리가 절대 광도로 이해하면 돼요 광도 간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얘기한 거죠 비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 뭐예요 비례상수가 뭐라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기가 예컨대 주기가 열흘 주기가 열흘 되는 놈 그 변광성 이거는 절대 밝기가 몇 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잖아요 절대 밝기가 얼마라고 딱 구체적으로 숫자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건 누군가 해야 돼 그거는 제가 아까 셰플리 이런 분들이 또 다른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걸 했고 그런 잣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년 사이에 그래서 허블이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비트가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요 리비트는 멀리 있는 별의 거리를 채울 수 있는 잣대를 만들었어요 잣대를 준비한 거예요 우리 편천문학에서는 스탠더드 캔들이라고 그러죠 표준 광원 광원이죠 촛불이라고 봐도 좋고 그런데 거리를 잰다는 면에서는 잣대라고 하는 게 더 이야기가 쉬울지 몰라요 잣대가 있어요 리비트가 얘기한 건 잣대가 있어요 얼마나 잣대가 있어요 주기가 두 배 되는 놈은 이거의 두 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못한 건 뭐냐면 이 잣대에 지금 눈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있어야만 주기가 이거는 이 정도면 2m다 3m다 이걸 할 텐데 눈금이 없는 거예요 눈금 매기는 일을 그 다음에 누군가 했겠죠 아마도 리비트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 후속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리비트가 눈금까지 매기는 중요한 일을 했을지 모르는데 리비트가 불행히도 이런 중요한 발견을 하고 나서 일단 중병에 좀 걸리고 또 소장님이 핑크링이라는 소장이 돌아가고 바로 이 셰플리가 하버드 청문대 소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리비트에게는 딴 일을 또 시키고 그래서 그 잣대에 눈금 매기는 일까지는 리비트가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이는 절대로 허브레 법칙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없이는 우리 은하의 크기 10만 강원 그것도 나올 수 없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 천문학에서 자주 기반되는 주춧도를 리비트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한 50배에서 제 병에 걸려 죽었는데 평생 인정을 못 받고 심지어는 속사도 안 해요 학사 확인만 받고 가서 평생 일을 하면서 남들이 찍어온 사진 분석하고 이런 논문 발표하고 그런데 이 논문도 대개 자기 이름을 발표를 안 해요 대개 소장이나 소장 이름을 발표하고 자기는 또 가서 치료받고 가족들 만나고 이래서 평생 잊혀지고 살았다가 나중에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복원이 된 그런 케이스예요 약간 불운했던 여성과학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빅뱅 우준이 자리를 잡고 생각해 보니까 허브레 법칙이 리비트의 법칙이 없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허브레 법칙을 우리가 이해하면 더 실감이 갈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연합까지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당연히 허블이 1920년대 동안에 수십 개의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면서 그것들의 후퇴 속도를 재고 이제 출발점이 바로 여기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걸로 되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수업 내용은 이걸로 끝이고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질문 오늘 한 것 중에 조금 놓친 거라든지 아무거나 좋아요 질문 있으면 마이크 소 맞을란 성운에서요 겉보기 밝기랑 절대 밝기가 비례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리비트에게다가 사진을 갖다 주고 변광성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사진들이 우리 은하 내에서 여러 부위에서 찍어진 사진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 내에서 그러면 이제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10만 내에서 어떤 놈은 2만이고 어떤 놈은 3만 5천 막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5천 광년 거리에 있는 어떤 변광성이 있어요 주기가 있어 또 2만짜리를 있고 그러면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밝기 길다 그럴까요 짧다 그럴까 주기가 좀 길다 그럽시다 그래서 빛을 많이 내요 그래서 밝아요 그런데 여기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놈이 도대체 가까워서 밝게 보이는 건지 빛을 많이 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멀리 2만 광년 거리에 있는데요 이게 주기가 좀 짧은 놈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주기가 짧아 그런데 이게 멀리까 어두운지 이게 뭐 빛을 덜 내서 그런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우 마젤란 소우는 지금 다 거리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봤던 겉보기 밝기는 바로 절대 밝기에 비례한다 이 말이에요 겉보기 밝기가 얼마니까 그런데 절대 밝기라는 게 소위 등급이 있잖아요 절대 등급이 얼마다 얘기는 내가 안 했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단지 비례한다 더 주기가 더 길면 더 밝다 그거지 등급 얘기는 안 했고 그건 이제 다음 후대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정도면? 소우 마젤란 성운 안에 있는 별들의 차이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우 마젤란 성운도 아까 이렇게 깃털 같아 보이지만 그걸 여기서 망원경 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면 상당히 클 거 아니에요 거기 내에서 이 부위 저 부위 사진을 자택 찍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원샷 한 번만 딱 찍고 갖다 주면 찾을 방법이 없죠 어느 날 찍고 그 다음날 찍고 장기간에 걸쳐서 찍은 사진들을 자택 갖다 주고 여기서 어떤 놈들은 밝기가 변하냐 어떤 놈들은 밝기가 변하지 않느냐 이걸 찾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찾았는데 사실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하나도 못 찾았어요 상당히 디플레스텍으로 했는데 나중에 발견되면서 1770%를 찾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기가 길수록 밝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된 거고 됐죠? 또 다른 질문 연주시차로 거리를 구할 때는 변광성이든 아니든 다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주기하고 광도하고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구할 때는 꼭 변광성이어야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연주시차 경우에는 밝기 이용은 관계없죠 그렇죠? 각도만 재면 돼요 그런데 변광성의 경우에 주기가 없죠 항상 밝기가 같았다 변광성이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절대 밝기에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별들은 거리를 어떻게 구해요? 그런 별이라는 게? 변광성이 아닌 별들은 거리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연주시차로 젤 수 있는 데까지는 재고 넘어가면 잘 못 재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로메다가 아까 백만이라고 나왔는데 그 백만 안에 한 천억 개 별이 있잖아요 그 천억 개 별은 거리를 직접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몰려 있는데 그중에 백광성이 있고 고놈이 주기 이걸로부터 한 첨 백만 광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같이 몰려서 천 백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변광성만은 거리를 잴 수 있는 건데 변광성이 아닌 별하고 변광성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이렇게 성원같이 몰려 있을 경우에는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변광성하고 같이 붙어 있어도 그것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또 알기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모르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재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난에 우리난에서 우리에게서 제일 가까운 변광성이 혹시 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게 바로 북극성이래 북극성은요 밝게 확정 일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밀하게 재보니까 이게 변광성이에요 이게 거리가 한 200광년 거리예요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옆에 있는 별이 옆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옆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이 있는 건 또 아니죠 같은 시선상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 가까운 별이 뭐가 실제로 가까운 별이 여기 있다 치고 그 별이 가까운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솔직히 몰라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로 이것들이 몰려있다는 걸 아는 경우에 우리 은하 내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를 알면 아까 얘기했죠? 구상성단이 있다고 했죠? 그때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를 알면 이게 아까 8만 광년이다 이쪽에는 2만이다 이렇게 인지 알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재기는 힘들죠 대충은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오늘은 우주의 크기를 알아가는 중에서 전체 크기의 한 130억 광년 중에서 한 1% 이내 고거리나마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도 상당한 발전이에요 그렇지? 그걸 지금 한 거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는 어떻게 쟀느냐 그걸 하다가 결국은 우주의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더 특별한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인터뷰 몇 사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는 누구들아 학생이 한 15분 동안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미리 좀 공부를 해가지고 잘 듣고 질문도 하고 나중에 또 같이 토의하고 이래서 이제 마무리 짓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자 1분 쪽지에 좋은 질문들 또 적어내고요